양옆으로 다 찍어요, 양옆으로. 아, 예쁘죠? 진짜 예쁜데 또 이따가 지나올꺼야. 저쪽으로. 아, 벚꽃이 너무 예쁘네요, 이제. 아, 여기 노란 건 뭔가? 개나리 같다. 개나리 같다. 개나리 같다. 아니야? 개나리 꽝인가? 몰라. 그냥, 그냥. 꽃은 아니고 이파리가 노래. 그러니까? 몰라. 저기도 노랗다. 착각하지, 개나리. 동대법 비슷한 이파리가 노란 거. 이파리가 노란 거. 약 500m 앞, 8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야, 닭 80km 단속 구간인데, 우리는 50km로 가는 중이에요.